아 나 진짜 그만 좀 인기 있고 싶네 나는 그 애가 참 좋다 바스켓볼 같은 박력 있는 스포츠면 족하다 야 꼬명이 왜 거기 안 서? 니 돈 필요하노? 좀 땡기 줄까? 아! 내게 쓰니! 죄송합니다. 예쁜 이마에 제가 몹쓸 짓을 했네요 말 때부터 빈부 귀천이 어디에 있노? 지 인생 지가 만들어가는 기제 공 선생도 이제 큰 분에서 생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? 니 날 잘 골랐네 연보전에 온 관심이 쏠려있는 날 미정미적 하다간 끝이다. 목숨 걸어라 알았지? 나란 일이라면서 미화사업이라면서